제니야, 제니 지금 옷걸고 있는데 자, 슬기가 들어오죠, 슬기가 들어오죠 제니야, 어? 왜 가만히 있어? 이리 봐, 제니가 나가라 그래 나가라, 제니가 나가라 그랬어? 아, 저런 새끼 자꾸 왜 놔방에 들어와 다니, 다니 나가 너도 제니 으르렁대잖아 제니 지금, 제니 여기 비옷 요거는 바람막이 요거는 털옷 요것도 바람막이 오늘 이따가는 요거 니트로 된거 요거 입을 예정이고 저건 좀 더 추울때 입고 꼬리가 두개밖에 없네 제니야, 요 바람막이 너무 귀여워요 요거 고텍스 비슷한 재질로 만들었다던데 요건 비옷 제니야, 옷걸이 옷이 꽉 찼어 또 누구 하나 들어와 봐 아, 안 들어오네 들어왔다, 들어왔다 어, 그럼 간다 제니 들어왔다 다니도 나가, 빨리 어디 자꾸 여학생방에 들어오고 칭 아, 나 얘 진짜 웃기네 밥은 이렇게 다 쏟아넣고 들어오지 말라잖아 다들 지금 얘 옷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올라 그래 다니 다니는 옷이 한벌도 없어요 진짜 또 들어오나 가만 놔둬 아, 들어오질 않네 들어오질 않네 나가버렸어 자, 옷 정리 끝 저기 당근옷 하얀색 당근옷 패딩 그 다음에 겨울옷 여기 겨울옷 두벌 얘가 뒤로 가야 되겠다 어 이렇게 바람막이 두 개 비옷 하나 어떻게 맘에 들어? 오늘 저녁인 요거 입을 거야 자, 제니야 요거 입을 거야 음, 맘에 든대 맘에 든대 맘에 든대 알았다 제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왜 왜 발동동 발동동 뭐 하나 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 제니 들어가 제니 들어가 그렇지 쏙 아, 제니 제니 방에 들어가서 제니 옷 정리 잠깐만 얘네 얘네 들어오라 그래 봐 제니가 어떤 반응을 그지 제니야 제니 하나 하나 줄게 응 됐어 야, 나가 나가 제니가 싫어하잖아 나가 제니가 자꾸 나가라잖아 단이 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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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단이 나가 제니가 으르렁대잖아 빨리 나가 나가 제니만 들어와 제니만 들어와 빨리 아이 참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나갈래 아빠 나간다 어 제니 왜 왜 나왔어 들어가 제니 들어가 제니 얼른 들어가 어 안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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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저녁에 들어가면 또 뭐 하나 줘야 돼요 자 자 자 다니 아이 등어리 떨어졌다 아이 떨어졌다 너 아들 밥 먹지 마라 너 진짜로 어 너 들어가 자 들어가 자 이제 밥 줄게 응 다이어트 식단으로 줄 거야 먹어 많잖아 이거 봐 밥 많은데 왜 먹어 으 으 으 으 드디어 얼음이 얼었구나 으 드디어 얼음이 얼었네 으이구 까미야 좀 기다려 순서가 있잖아 제일 막내가 정말 으 좀만 기다려 알았지 아니 얘들아 얼른 놀아라 자 セ ol 유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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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따 수 유 이따 이따 이어 이따 냥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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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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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